슝슝 점핑 점핑 나랑 놀아줘가 놀아줘 놀아줘 이번엔 레이싱카 허닝맨카드 RC카다 근데 리모컨만 있고 자동차는 없으니 너무 심심해 어랏? 적이 지나가는 건? 설마 그 유명하던 무시무시 어마무신 팽토킹? 에바 니리온 나랑 놀자 아 안돼 도망가야겠다 어디 도망가? 에바 다른 RC카들은 어디에 있지? 팽토킹은 다른 RC카들도 괴롭힐지 분명해 없어 없어 다른 RC카들은 없어 오로지 나뿐이라고 뭐시라 RC카가 너밖에 없다고 라고 라고라 으응 나밖에 없다고 에흠 그렇다면 거짓말 탐지기다 거짓말 탐지기? 이 요정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요정의 반짝반짝 빛을 낼 것이다 에이 설마 진짜 거짓말 탐지기겠어? 나는 당당해 진짜 다른 RC카들은 없다고 그럼 지금부터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지 에바 알타 RC카가 여기 가까이에 있지? 알타는 없어 저 저기 화장실에 똥 싸다가 갇혔다고 아니 저건 진짜 거짓말 탐지기? 에바 감히 거짓말을 하다니 용서하지 못한다 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하지 에바 이번에 새로 나온 독고리와 프린스콩 RC카는 어디에 있지? 아 아직 안 나왔다 프린스콩과 독고리 또 거짓말 용서하지 못한다 진짜 아프다 에바 어서 알타와 독고리 그리고 프린스콩을 내 앞으로 데려와라 애들아 미안하다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야 알타 독고리 프린스콩 이리 좀 와봐 뱅토킹 오호 드디어 RC카가 네데라 생겼군 기분이 짭핑 짭핑 하는구나 기분이 좋으니 클리미즈 청출동 클리미즈들이여 반짝반짝 빛내라 뭐 뭐야 진짜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잖아 펭토킹 이런 나쁜 파워같이 석다리 하지만 너네 이미 나의 메카니멀이다 애들아 미안 공룡 메카드와 함께하는 터닝 메카드 케이머 챔피언십 12월 24일 코엑스에서 메카드 대회가 열대 메카드 배틀도 하고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어 모두 무료 입장에 푸질방 선물이 지금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받고 있대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케이머 챔피언십과 함께 트라이버의 코보가 좋지 말아 트라이버의 코비가 내뱅하기 치즈 masa 컴파다 트라이버의 코비는 트라이버의 코비가 스틱cod сам으로 트라이버의 코비가 트라이버의 코비가 스틱 타이버의 코비여